코뿐사TV 구독,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리그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것밖에 안 좋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믿음대로 됐지요 박수의 영광 그리그리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마음이 참 딱딱해 보이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 자기한테 자기가 문자를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뭐라고 보냈냐면 힘들지? 그래도 힘내 그렇게 한번 문자를 보내봐 그러면 자기한테 문자가 옵니다 그런데 내가 보낸 문자를 보고 내가 눈물이 난다 그러면 그 사람 진짜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제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편지를 전하겠습니다 아멘 아무리 힘든 군대 생활이라도 편지가 오는 그리고 그 편지를 바라본 군인은 그 하루의 그 고된 훈련이 그 피로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알죠 하이바라고 그러는데 하이바에다 편지를 딱 이렇게 접어서 놓고 훈련 받을 때 이제 10분 휴식하면 다른 사람 담배 피울 때 이렇게 철머를 벗고 편지를 읽어요 그럼 무한하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는 한 주간 힘들고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은혜로 다가오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가 주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만남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길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만남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길이다 그냥 스터디 라는 만남도 있지만 영혼을 진동시키는 만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남은 영혼을 진동시키는 만남입니다 그 사람 속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로운 만남이 있기를 추구합니다 노고지리가 불렀던 노래 혹시 기억하세요? 너무 진하지 않는 향기를 담고 진한 갈색 탁자에다 소고시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제가 이 노래를 생각하면서 카페 아프리카에 진한 갈색 탁자를 갖다 놨습니다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 가수가 될 뻔했어요 물론 제가 또 영화 배우가 되는 꿈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목사가 돼도 내가 영화 배우 한번 시켜주겠다 해가지고 제가 올드버에 출연한 거 아닙니까 카메오로 출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이든 우연은 없는 겁니다 피련을 가장하여 아니다 우연을 가장해 피련으로 찾아오는 거죠 다 같이 우연을 가장해서 피련으로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남의 축복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어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길을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길 2에서 길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찾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자기가 길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세요 I am the way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만남을 만나면 그 사람의 새로운 길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길이 열리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남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주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때가 참여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때가 참여 한번 합시다 때가 참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시간이 찼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찼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헬라 그리스 말로 성경에 기록된 언어로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때가 참여라는 말은 결정적 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 그 카이로스적인 그 시간 결정적일 때 누군가의 만남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김포로 이사 오셔서 내가 도대체 어느 교회를 섬겨야 될까 어디로 가야 내가 은혜로운 섬교를 들을 수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내 영혼이 진동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 한 번쯤 다 했을 겁니다 아직도 그 고민 속에 찾아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참여 여러분 이곳에 인도하셔서 내 영혼이 진동할 만한 메시지를 듣고 함께 찬양하다가 내 영혼이 진동해버리고 그 영혼 속에 진동이 있을지어다 아 이것이 그러구나 하나님이 때가 참여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놀라운 그런 감동이 있는 시간되게 시원합니다 한국 백성과 기독교와의 만남 우리 민족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카이로스였습니다 내가 참여 한국 교회사의 최고의 권위자는 민경배 교수라는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학계에서만 아니라 교육에서 굉장히 알려졌습니다 보통 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유명한 교수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학교에서의 학생들이 알죠 그런데 민경배 교수님은 교교의 대단한 권위자이십니다 이분의 제자가 저죠 이분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참 뜨거웠습니다 이분은 출석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강의장이 꽉 찹니다 왜냐하면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이 교수님이 한국 교회사라는 책의 머린말에 복음이 우리 민족에 찾아오던 정황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19세기 아시아의 긴박한 국제적 진장 속에서 우리나라는 워낙 힘이 없었고 아무 도움이 될 것도 없었다 그런 비움과 좌절이 엄습할 때 이 결혜가 기대어 손을 잡을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다 우리는 그 손이 따뜻하다고 느꼈다 우리를 잡아준 손이 넓고도 단단하다는 것을 알았다 개학이 이전 우리들은 세계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역사상 한 번도 세계민족과 손잡아 보지 못하고 약소민족을 세국으로 겪어오는 우리 결혜였다 우리 이웃의 세계 열광으로 진입한 신흥일본이 호시탑탑 먹이를 노리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기독교는 이미 이 땅에 한 발짝 발을 데리고 있었다 우리 애로운 결혜는 그 교회를 통해 비로소 세계와 손을 맞잡고 머리를 둘 수가 있었다 교회는 차고 넘쳤다 추운 겨울 교회당 마당에 거적을 깔고 앉은 무리의 수가 교회당 안에 사람들보다 많았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치고 있었다 이들이 근대에 한국의 새로운 기백의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그들이 민족의 얼 그 틀을 잡아 형제를 갖추어 그리고는 시연과 압재의 쓰라림을 가슴 펴고 이겨나가게 해 주었던 것이다 시리가 대답을 안 해 나한테만 시리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도 시리가 있습니다 시리야 6시 반에 깨워줘 그러면 이 시리가 깨워줍니다 시리야 유튜브에 박민 목사 설교 찾아줘 그러면 바로 찾아줍니다 시비를 또 있다니까 안 시켜서 그러지 근데 이 시리가 자꾸 설교 시간에 반응을 해 이 시비들이 아멘 안 하니까 그러는 거야 아멘을 크게 해 줘야지 서재필, 안창호, 김구, 이승만, 윤치호, 이승은 등 개신교인으로서 민족정신을 일깨우며 희망의 아리랑을 노래하게 했습니다 기독교 신경을 받은 김필레, 김마리아, 신혜경, 신의경, 유각경, 이명신 등은 모두 여성 운동가들로 민족을 이끈 지도자들이었어 이명신은 목동 이대병원 최초적인가 거기 가보면 있던데 목동 이대병원의 어떤 여자 이름이 박예스터예요? 아 박예스터구나 기독교 교육을 개학에 받던 분들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민족의 성각자들이 되었죠 기독교 신경을 받은 바로 이 여인들 민족을 이끈 지도자였고 3.1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숨진 유관순, 상록수의 채용신 조선의 성률을 부리던 방해인 등은 기독교 여성교육이 배출한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어 이 아이에 대해 초대 한국인 학장 김할란 여사 인덕대학교 설립자 박인덕 여사 신강요구와 절제 운동의 창시자 선종규 여사 수많은 여성들이 민족의 제자로 배출됐다 여러분 기독교와 우리 결의하의 만남 예수님과의 우리 민족과의 만남은 이렇게 출발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면 구름대처럼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걸 봅니다 예배당 안에 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배당 밖에 그 많은 사람이 때로는 그 뜨거운 때 앞에서 또 아프리카라고 이러면 춥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담요 비슷한 거를 걸치고 교회당 밖에 꽉 차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계약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머지않아 저 이 나라에도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저들의 인생이 꽃피겠지 이 나라도 언젠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 번성하게 될 거야 이 목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늘 꿈꾸던 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전해줌으로 통해서 이 복음과의 만남이 저들의 삶을 발꿀 거야 저들의 생애를 완전히 통체로 바꾸는 역사가 있을 거야 그런 소원이 저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인카운터 그냥 스터디 라는 만남을 미팅이라고 그러고 결정적인 만남을 인카운터라고 그럽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전해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 약복강가에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을 인카운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유산받고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처음 만난 말입니다 내 인생에 최고의 만남 그런 만남은 여러분의 인생에 완벽한 길을 열릴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예정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박수리 영광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 제가 서울 영광교회 26년 전 개척할 때 교회 운영이 안 돼요 교인이 없었으니까 그때 제가 올세를 260만원 냈었는데 거기에 관리비까지 한 300만원을 내는데 교인이 몇 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기도하는데 유치원을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와서 제가 유치원을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이라고 해봐야 예배당 한쪽에 교구들을 갖춰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치원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유치원이 많지 않았고 또 교회에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신앙인들은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 밤 12시까지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12시까지 봐주는 거예요 밤 12시까지 그리고 이제 하루는 24시간 일하고 하루는 이제 쉬고 이런 분들 그러면 24시간 우리가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애들처럼 키우는 거죠 이제 유치원에 행사가 있습니다 유치원에 행사가 있으면 엄마들이 와서 이렇게 좀 도와줘요 학부형들이 이렇게 이제 음식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잔치를 하는데 생일 잔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유리세리날이라고 셋 딸을 이렇게 우리 유치원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얼마나 기회예요 그때 이제 나리가 아마 유치원 다닐 텐데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뭘 시킬 일이 있어가지고 나리 엄마 이렇게 불렀더니 나리 엄마가 네 그러면 될 텐데 설거지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이래요 희생하다 그래서 내가 나리 엄마 어디 아파? 그랬더니 목 디스크 해요 그래 그때 제가 이제 그런 환자들만 찾아다니는 사람인데 환자가 내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리로 와 설거지 그만해 이리로 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안수를 했어요 네 목 디스크는 깨끗한 바를 지여다 네 치유받을 지여다 그때는 깨끗해져 버린 거야 그 여자가 여기 오늘 왔어 박수 한번 쳐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유치움만 맡겼다가 교회까지 등록을 했어 나중에 신랑까지 데리고 왔는데 신랑이 우리 학교 선배인 거야 중학교 네 아 이래가지고 또 선배님이 날 도와주셔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또 교회 동료를 해가지고 남자가 없었으니까 남성교장을 바로 시켜버렸어 내가 우리 교회 첫 번째 남성교회장이야 자 두부 부부 일어나와 봐 일어나와 봐 박수 한번 쳐드려 지난주에 제가 오살리 기도원 집회를 하는데 이 부부가 왔었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야 우리 교회 첫 번째 남성교회장이야 한번 와서 인사 좀 해야지 이제 오늘 시흥에 사시는데 영등복 교도소 간부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내가 영등복 교도소 또 우리 남성교회장이 거기 간부인데 그 기독교 예배를 중환하고 있는데 내가 안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또 내가 계속 또 갔지 네 네 갔는데 네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 그 내가 여기 이제 목사가 딱 앉으면 옆에 이제 그 교도소장이 앉습니다 교도소장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안는데 왜냐면 목사가 왔으니까 근데 교수장이 예수를 믿는 분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이제 그 나한테 이제 아주 친절하게 잘 아시죠 근데 목사님 여기 온 사람들 중에 다 기독교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온 사람들 중에 불교도 또 많이 있고 자기는 교수상인 거 알죠 불교 집회 기독교 집회 다 어떤 사람이 나오는 네 그냥 무조건 그냥 그 안에 있으면 추우니까 지금은 난방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교도소에 가면 그래서 지금은 따뜻해 근데 그때는 난방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강당에 난방 시스템을 해주니까 손님들도 오니까 히팅을 할 거 아닙니까 답답해 거기 있는 것보다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인이고 뭐고 다 오는 거예요 꽉 차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떡도 해가고 음료수 음료수도 이렇게 준비해가고 다양한 것들을 선물을 준비해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소란스럽고 집회에 좀 방해한 사람이 있어도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십시오 불교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해달라 그거지 좀 매너있게 못하더라도 여기 혜정들이 아유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이제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막 동성 기도를 시키면 이게 기독교인이 누군지 불교인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 뜨겁게 기도를 해 막 눈물로 기도한 사람도 있고 막 막 자리에서 내려와서 기도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소장이 눈이 막 동그라져버려요 아 저 사람 불교인인데 저 사람이 막 기도를 매우 있으니까 아 진짜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제 제가 이제 가고 나면 편지가 막 와요 제 주소를 알게 해달라 해가지고 나한테 편지를 쓰는 나 우리 교회요 다 그냥 정과자로 꽉 찰 뻔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출소하면 목사님 교회 가서 충성을 타할 것을 굳게 맹시합니다 이렇게 편지가 와요 그분들은 이제 출소해야 오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제소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도관들이 또 있잖아 교도관들이 은혜 받고 또 저에게 다 등록을 하는 거야 아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교도관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그 사기치는 사람들이 교도관들이 다 있으니까 영등포 쪽에 계시니까 남부 쪽에 서울 남부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오잖아 그러니까 어떤 놈이 사기꾼인지 다 알아 우리는 교회에 사기치는 사람도 다 알아 교도관들이 다 봤거든 근데 우리 이사님이 우리 이사가를 가가지고 목사님 교회 정하기 힘듭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를 갔더니 강대상에서는 목사님이 많이 본 양반이더라 이거야 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목사님도 자기를 알아봐가지고 안녕하세요 예예 이거 들어가버리러 예?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사기장과야 목사들이 사기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도관이 교도관이 있으면 사기꾼은 다 분별해서 예 또 우리 교회는요 여기 김포 신천지 출신들이 계세요 여기 몇 분이 그래서 신천지가 오면 다 잡아내요 우리는 예? 전국에 있는 신천지 시민 여러분 우리 교회 보내지 마 주석군 오면 바로 걸려 예? 이거는 신천지한테 경고하는 것이고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를 만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 만나고 나면 이런 고백이 나요 알았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햇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괴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힘했네 아멘이시죠 예수를 만나고 나면 예수를 만나고 나면 새 삶이 만나고 말이야 아멘이시죠 잿빛 생활에 지쳐 의미 없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 복음과의 만남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 기독교와의 만남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한 박수로 연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말씀을 만나야 돼요 말씀과 부딪혀서 내 영혼의 진동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의 만남은 또 다른 삶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답답하고 어찌할지 모르는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침투에 들어오는 순간 내 삶의 길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한 번 박수 한 번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를 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압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신 완벽한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고 아멘 그런 다음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강박관념 의기소침 우울증 다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같은 복잡다단한 세월 우리는 어렸을 때 멀게 별로 없었어요 쌀 없으면 고구마 쪄 먹으면 되지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생고구마 점심 때는 찐고구마 저녁 때는 군고구마 이렇게 때웠습니다 그렇게 먹었어도 요즘 고구마가 맛있어요 고구마 좀 쉬운 모두 좀 가져와요 혼자 먹으면 체해 고구마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그런 때에도 말입니다 그냥 단순해요 별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비오는 날은 고민 안 해 그냥 쉬는 거야 야 하나님이 좀 싫어하거나 보다 비오는 집에서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날씨 맑으면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 근데 요즘은 너무 복잡해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저 중동에서 전쟁하면 나하고 스트레스를 확 받아버리는 거야 중동에서 전쟁한 거하고 우리하고 뭔 상황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석유값이 확 올라가버린다니까 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나와 모든 게 다 상관이 있겠 이게 토니바퀴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 말입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을 바꿀까요 만남입니다 만남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행복이 찾아올까요 만남을 통해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불행한 만남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못 만남에 인생 부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내 인생에 만남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은 크게 합시다 다 같이 주요 내 인생에 만남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신실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잠은 20장 6절을 볼까요 잠은 20장 6절 주보의 요약에 나와 있죠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리야 아멘이시죠 영어성경에는 페이스플 맨우 캠 파인드 누가 충성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는가 결혼할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기도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만남 말입니다 그걸 열어야 돼 그래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는 충성된 사람을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하고 사람 잘 만나면 고생 새 빠지고 목회 이게 뭔가 선교적 교회 돌파의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사람과 싸우다가 목회 끝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피곤합니까 영적 전쟁하는 것도 피곤한데 사람과 싸우다가 목회를 끝내 왜? 잘못 만났거든 이상한 사람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목회는 많은 사람이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니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열방을 추수하자 열방의 복음을 전하자 빛을 전하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이 돼야 아름다운 만남이지 그러니까 목회자가 최고의 축복은 충성되자를 찾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동역자들이 충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충성된 목회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아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목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주머니나 노리고 있는 지갑 속에 돈이나 노리는 목사를 만나면 여러분은 배가 망치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전하고 싶고 그 예수를 소개하고 그 뜨거운 예수께서 사랑을 전해주는 목사를 만날 수 있게 추천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애국에 나가면 뭘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이 사람에게 만남을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남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생명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요다 아멘 누가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누가 충성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야 질문을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대하는 사람 만남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 또 나는 새로운 축복된 만남을 내게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충성된 만남을 허락하신 것을 믿는 사람만 박수로 연구합니다 루키 2장 1재로 3재를 보십시다 루키 2장 1재로 3재를 보면 나오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 누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멘에게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함 여인 노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노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멘에게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우연이라고 그랬죠 제가 성경 속의 만남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그랬어요 보아스와 루스 만남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필연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손동호 바목사의 만남이 우연같아? 필연같아? 그렇지 그럼 그럼 음 그럼 아 저 친구가 아프리카를 데리고 왔어 난 아프리카 같이 갔다가 끝나버린 만남은 서진하는 만남이지 근데 아프리카 갔다 온 후에 아 우리 목사님을 따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손동호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길을 열지는 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가보를 위해서 그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를 할 때 절대로 이삭을 떨어지면 이삭을 주우면 안 돼요 이삭을 주우면 안 됩니다 그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시라는 여인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죠 그리고 보아스의 눈에 이 루시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이고 이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는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다이세 할머니가 되어버립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가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이삭만 줍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삭 주워 먹고 사는 그런 참으로 처참한 신세의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총정 만남을 기대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누가 충성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랴 바로 루스는 충성된 보아스를 만난 것입니다 목사님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타납니다 때가 참에 어떤 사람은 때가 참에 목욕탕을 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때 말고 그런 때 말고 the day time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시간 말이에요 나타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호라비로 되신 분들도 충성된 여인을 구하세요 화면 안 하는 거 봐라 호라비로 없나 여기? 호세하서의 1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랬어요 사람의 줄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끄실 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끌어 줄 건가요?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할 때 박영민 목사 코플소 목사의 만남 어떤 분들은 그냥 그저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코플소 목사를 만남을 통해서 영혼의 진동이 왔고 그리고 인생이 행복해졌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죠? 김석은 아면 안 해 주교는 마칠까 그냥 김석 때문에 소교를 안 해? 모덕 같은데 망가져버린 인생 같아도 한 번의 은총적 만남을 통해서 꽃처럼 표현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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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니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돌아가겠대요 자기는 돌아갈 집도 별로 없어요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나오미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사람을 통한 은총적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만남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요즘은 이 만남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거미가 넓어졌습니다 인터넷 SNS라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뭐 이런 다양한 걸 통해서 그 순식간에 그 인맥이 넓혀집니다 물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있지만 그런 SNS를 통해서 얼마나 그 가족보다 더 뜬뜬한 관계로 이렇게 그 이어져가는 것도 아마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게 되겠고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잡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적 만남 그 만남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과속을 했습니다 올림픽 대로에서 원래는 경찰차가 그런 거 없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따라 붙어요 우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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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질이 이빨이 났습니다 무슨 올림픽 대로까지 경찰차가 와가지고 그래도 어째 세워야지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속도 위반이라고 연어총 제시하라는 거예요 오늘 앞차고 뒤차고 내차고 다 똑같이 속도로 갔는데 왜 내 차만 잡냐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할 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수고하십니다 충성 아 근데 말입니다 왜 나만 잡아요 다 똑같이 빨리 갔잖아요 불만이 섞인 그런 어투로 얘기를 했더니 경찰 아저씨께서 너무나 명언을 하는 겁니다 아저씨 낚시 가면 잡히는 고기만 잡지 그러면 다 잡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매니저증을 주고 그냥 5만원 벌칙금 내고 놨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밖에서 열심히 놀고 있어요 그게 은총적 만남인 거예요 물론 또 경찰을 만나면 범칙금 되지만 주님 만나면 순종하니까 주님께로 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잡힌 거예요 근데 주님께 잡히면 수진 맞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주님은 우리만 만나주셨냐고 사실은 우리만 만나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도 계속 오라고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얘기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봤다 메사야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 말로는 내가 메사야를 만났다 그랬더니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동네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것이고 거기 이방에도 많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고 이 말은 메시아가 나냐고 말이에요 이 나다나엘을 정확히 본 겁니다 예수님은 베들렘에 태어났거든 그래서 메사야는 베들렘에 난다 근데 아직 베들렘에 태어났다는 정보를 못 가지고 있었죠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나사렛에 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거죠 나사렛에선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구약성경에 베들렘에 에브라다야 나오죠 거기에 메시아가 날 거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할 말이 없는 거야 와봐 그냥 그래서 와보라 그런 거예요 전도는 와보라로 끝내는 거야 옆사람한테 얘기해 봐 와보라 와서 보라는 거야 come and see 이것이 전도예요 너무 간단하죠 내가 나사렛 네가 물 따지고 가네 싸울 필요도 없고 come and see 와서 봐 그러면 네가 메시아한 것을 그 나사렛 예수께서 메시아한 것을 네가 만나게 될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나다나엘이 예수께로 가죠 그 뒷절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나오자마자 나다나엘아 너희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간사한 것이 내 속에 없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 가슴이 뜨거워버립니다 그때 예수를 만난 겁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한 사람이 들어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새로운 만남의 길이 열리고 그 인생의 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단에게 잡혔으면 거기서 나올 수 있으면 그 최고의 축복인데 그냥 이단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이단 아닌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따라가다가 지옥 갔어 누가 그 영혼에 책임집니까? 그런데 정말 놀랍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은청적인 것입니다 아멘 전국에 계신 전국에 계신 우연히 내가 전하는 예수를 만나면 결정적인 만남을 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활짝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행복의 길로 나아게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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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소 11장 사제를 보십시오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해를 벗기는 자가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다시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멍해를 벗기는 만남 예수님은 수고하오 무곤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오 무곤짐 멍해를 매는 자가 오라는 겁니다 주님이 멍해를 벗겨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대신 멍해를 치시는 겁니다 수고와 고난의 멍해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그가 사감은 우리의 지약을 이나며 그가 채찍을 맞으므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길로 갔거늘 아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총족 아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분이 대신 찔렸고 그분 대신 상했으며 그분이 대신 신배틈을 받았고 고독해지고 애로워지고 그분이 대신 가난해지셨으며 고린도서에서는 그분이 대신 가난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를 보육해하기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아멘 번성해야 되며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영혼의 때를 천국을 침묘해서 우리는 천국을 청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무완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브레이크 스트리 비전은 뭡니까? 이미 내 것인데 뺏겼던 것이 있습니다 이미 내 것인데 가져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내 것이에요 그런데 장애물이 앞에 있거든 그래서 포기해버린 것 장애물을 부수고 나가서 내 것으로 취하는 것 이것을 브레이크 스트리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사람을 만나시기를 지원합니다 아까 노래 불렀던 여자가 제 마누라입니다 마누라고 하면 안 되나? 아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없었죠 제가 그레시 김 사모가 저를 만나기 전에 거리 전도자였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2호선 신도림역 사당역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사람들이 모이는 곳 전철 앞에서 열댓명 이렇게 찬양대원 데리고 이렇게 가장 주 센터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뇌누리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이제 2호선 타고 수원 바깥하고 1호선 타고 수원 가거든요 제가 수원의 양문교회를 섬겼는데 토요일날 제가 전철만 타면 꼭 만나요 찬양을 하고 있어 전철역에서 그 전철역에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실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런 찬양을 하느라고 내가 내가 저 여자 쓸만한데 그래가지고 계속해 몇 개월째 제가 만난 거예요 나하고 둘이 만나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건 만남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결정적인 만남이 내가 만났다고 내가 안다고 저 여자 노래 부르고 내가 안다고 내가 만났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녀와 내가 말을 주고받고 뭔가 영혼의 진동이 있어야지 만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채널을 가동해서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네 내가 후배를 시켜가지고 그때 당시에 썬키스트에 나오는 봉봉이라고 있었습니다 봉봉을 안 와서 선물해 주면서 야 너 다리 좀 놔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나자고 그랬는데 제가 설득의 달인입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서 저한테 설득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 장론님 저한테 설득 당해 안 당해 장론이 뭐가 없어 나 무조건 설득해버려 네 어쩌고 아멘이 괜찮네 저는 설득을 잘해 진짜 나한테 설득 안 당한 사람이 없어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 김 만나자고 해가지고 네 당신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잘 안다 왜냐면 난 몇 개월째 당신을 봤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네 이 비전이 좋아 보이면 당신의 몸뚱한을 주고 내 비전을 사라 이랬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얘기잖아요 네 이건 뭐 내가 만든 얘기는 아니고 책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근데 아주 멋있게 아 이거 써먹어야겠구나 써먹었더니 그대로 넘어와버리더라고 시간을 좀 달래 나한테 생각할 시간 어떤 여다가 네 그렇게 이런 여가 어디 있겠어요 싸보이잖아 그러면 조금 튕겨야 되거든 네 시간을 좀 달래 그래서 또 나도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5분을 주겠다 5분 미니 하하하하 살을 마시면서 진한 향기로운 커피를 마시면서 5분만 생각해라 나 나를 체각했다는 여자들 수없이 많다 응? 기회는 나중에 넘어가는 데 잡을 수가 없다 옵투미니티 기회는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에 가면 네 아베 머리인데 뒷머리가 없어 네 네 그리고 밑에다가 옵투미니티 나서놨어요 네 기회라는 동상 뒤에 지나가면 못 잡는다 이거지 머리 차라리 잡고 남아야 돼 응 그런 수집은 나한테 왔어요 내가 설득의 달인이라니까 네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는 꿈이 있었어요 미국으로 갈 꿈이 있었어요 비자 준비하고 있었고 네 찬양 단장 찬양 리더였고 그리스는 리더였는데 그 찬양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찬양 단장이 미국 영주 시민권 가진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워싱턴에서 이거를 거리 찬양을 하면서 데리고 가려고 수석을 받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코포스 목사를 만나버린 거야 그래서 그녀의 운명은 바뀌어버렸어요 새로운 길을 여는 거지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지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박 목사를 만남을 통해서 아니다 이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이 이제는 여러분의 다인 목사인 박영민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나가고 그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부리치는 말씀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한 주간 변하고 또 인생이 변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의 길로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깨달은 사람 박수령과 그리그리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참 외로웠습니다 김포에 처음 왔을 때 이 큰 예배당에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 새벽 안개를 뚫고 서울에서 김포 올 때 올림픽 때는 얼마나 아 48번 국도죠 그때 올림픽 때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안개 짙던지 하루 한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라이트를 켜고 엉금엉금 왔는데 교회당에 오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 울다 가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한 대로 잠원 누가 충성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라 하나님 내게 충성된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기 충성된 사람을 다 붙여주시옵소서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충성 안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 헌은영, 김석, 이종선, 서승우, 강우석, 임종... 이야! 이게 뭐 진짜... 아멘이 새찾네 우리 이종선의 사람은 충성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리고 충성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보내줘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 준비하고 계셔 충성된 사람은 앞으로 보세요 목숨을 걸고 일할 사람들을 막 보내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몰려올 겁니다 또 아멘 안에 옆에 교회에서 탐방 오셨나 어떻게 그 교회가 부흥된다는데 어떻게 부흥되니까 탐방해봐요 설교는 어떻게 하는가 탐방 온 것 같아 저는 설교를 절대로 오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끝내주는 목사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를 통한 예수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다 같이 전도를 통한 예수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길이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이르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거리 전도팀 관계 전도팀 사실은 이게 우리 교회 그 전도팀이 한 50개는 돼야 돼 커피 전도팀 붕어빵 전도팀 그 다음에 이거 뜯어먹는 거 뭐야 설탕 막 솜사탕 전도팀 뭐 그 다음에 뭐 찬양 전도팀 하여튼 막 하여튼 두 사람만 모이면 팀을 만들어버려야 돼 그래갖고 네가 알아서 팀을 크게 만들어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온 교회가 전도 전철 전도팀 버스 전도팀 막 이래가지고 여기 김포 전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해주고 여기 전철 안에 타가지고 주부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 다 김포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네 나눠주는데 안 많은 사람 없어요 그냥 나누지 말고 껌이랑 이렇게 부추같이 나눠줘 껌 씹으면서 가라고 심심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그 인생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만남의 길로 만들어서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명령이죠 전도의 명령 넌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이건 명령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명령을 받도록 우리 전도하기를 원하는 곳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먼저 내 가족 전도하세요 가족들 놓치면 안 돼요 이제 싸우지 않아도 갑자기 울어 여보 왜 그래 나만 천국 가고 당신은 지옥 볼까 그 뜨거운 불 영혼을 타는 여보 갈게 우리 교인들은 다 연극을 가르쳐요 연극을 때로는 인생이 연극이 아니더냐 우리가 연극을 아니 왜 세상에 같이 평생 살부치고 사는 남편 하나 전도를 못해 여러분 다 전도했으니까 테레비 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밥만 한 10개 안 먹어봐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고향에 우리 동네에 우리 우리 집만 예수 믿었습니다 50가구 사는 동네 우리 집이 최초에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녀 우리만 다녀 네 그러면 선배들이 나를 진짜 막 괴롭혔습니다 너 이리 와 어디 가 교회 가는데요 이 새끼 내 주먹을 믿어 이 새끼야 이러고 막 네 교회 갔다 오면 원사폭격이라고 그래요 머리 박으라고 그러고 나를 발로 툭툭 차 네 그리고 그 내 친구들 뭐 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부터 이 새끼 왕따 시켜 알았어? 이 새끼하고 말투는 새끼 있으면 죽여버릴 거야 네 그럼 친구들이 그 선배 무서워서 나한테 말을 안거라 없을 때 그 선배 없을 때만 살짝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족들 거기에 이제 친족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친족들 하나님 예수님께 달기로 했는데 아니 우리 형님이 한 6천 형님입니다 아 이분이 아들만 일곱인데 아들과는 일곱 야 실력이 좋아 우리 형수님 그 예 당순문데 어떻게 아들을 쏙쏙 낳는지 그러면서 일도 잘하고 그런데 그 형 하나가 서울에 살다가 여기도 순부원길을 다닌대요 아 쉬드라고 오더니 부모님 예수 믿으십시다 그게 장손 집안이거든 우리 집안의 장손 집안이야 제사를 한 달에 두 번씩 해 한 24번 제사가 있어 그런데 갑자기 장손 집안에서 아들 하나가 예수 믿고 와가지고 네? 아버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집안의 살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나가 이 자식아 나가 우리 호동에 밥을 해 이 새끼 이 새끼 다시는 못 들게 만들어 아들 일곱이라도 한 놈이 없어도 돼 죽은 것 피하면 돼 이래가지고 쫓겨났어 쫓겨나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뒷동산에서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까지 저는 밥을 안 먹습니다 내가 죽으면 시체를 치우셔서 마음대로 바리던지 예? 예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 나가 뒤져 이 새끼야 너 같은 놈은 죽어도 마땅해 예 그래서 이제 예 그 형님이 이제 그 옆에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는데 24살짜리 청년이요 예 밤에 쭈아 하는 소리가 들려 살아있다는 얘기지 예 그 아버지가 저 배 때리 베풀면 내려오겠지 아무리 나가 죽으라고 해도 아버지가 죽으라고 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다 부성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주요 소리가 안 들려 그럼 죽었는가 가보려고 또 죽여 들려 이 새끼 안 죽었구나 이거 예 그래도 아버지가 염려가 되잖아 예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6일 굶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40일 굶어도 안 죽은데 한 10일 전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시실이 돼서 예 예 산으로 건너가 봤더니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막 울면서 10일이나 굶었으니까 얼마나 이제 그 예 그 찬짓을 맞으면서 그럼 그 아버지가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들 미안해 내려와 내가 갈게 갈게 내가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새끼를 다 데리고 갈게 내 형제를 다 데리고 갈게 내려와 이제 그만 밥 먹어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그 다음 주에 아들 일곱 누님들 셋 십 남매거든 거기 부부 당숙모 할머니 우리 이제 할머니죠 우리 집안에 제일 어른이요 할머니까지 14명이 등장하대 교회가 갑자기 봉돼버렸어요 시골교회 14명이 와버리 얼마나 꽉 차버리더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셔 그리고 그 집안에 목사가 나와 형제들 중에 목사가 나오고 아 놀랍더라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그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가정에 길이 열리는 겁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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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 인생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길을 열게 하소서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아내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전도해야 할 그런 생명들 하나님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적인 하나님의 인도가 있게 나와주시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소서 동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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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삶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